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우 이재욱입니다 요즘에 작품 찍으면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요 올 한해 2022년에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마음에 되게 설레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셨던 것만큼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행복한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